안녕하세요 강산들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서마늘님이 얼큰한 소고기 묵국 영상 한번 올려달라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경상도식으로 콩나물을 넣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소고기는 저는 지금 냉동실에 있던 거를 꺼낸 건데 이걸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가지고 후추를 살짝 뿌려주고요 여기다가 소주를 이렇게 한 스푼 정도만 넣어가지고 냄새를 없어주기 위해서 물러서 장판만 재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고기는 저렇게 재넣고요 무를 자를 건데요 무는 길이는 한 3cm 정도 하고 두께는 1cm 정도로 해가지고 200g을 잘라서 준비를 했고요 대파는 그리 큰 게 아니라서 저는 가운데를 한 번만 이렇게 쭉 잘라준 다음에 한 4cm 정도 길이로 잘라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콩나물은 150g 정도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기를 볶을 건데요 먼저 냄비에 이렇게 참기름 한 스푼을 넣고 소고기를 넣은 다음에 겉에만 살짝 익을 때까지 볶아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무를 넣고 소고기하고 한 번만 섞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고춧가루를 듬뿍 이렇게 해가지고 두 스푼을 넣으시고요 바늘도 듬뿍 한 스푼을 넣고 그리고 국간장도 이렇게 한 스푼을 넣은 다음에 잘 섞어주면서 무의 고춧물이랑 양념이 배울 수 있도록 기적기적 볶아줍니다 불은 꼭 줄이고 하셔야 돼요 고춧가루를 타면 나중에 쓴맛이 나기 때문에 불은 꼭 약불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볶아주신 다음에요 다음에 이제 무를 이거 종이컵하고 같은 용량인가 아시죠 물을 이렇게 6컵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무하고 고기는 볶을 때 완전히 안 익혀도 되거든요 어차피 또 끓일 때 익으니까 그냥 적당히 양념만 배울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다시마 한쪽을 넣고 뚜껑을 닫고 끓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냄비에 국물이 끓기 시작하면 다시마 이렇게 바로 건져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끓였으면 여기다 이렇게 국간장 두 스푼을 더 넣고 간을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물이 끓은 상태에서 이제 콩나물을 넣고 한 3분 정도를 끓여주시면 되는데요 이 콩나물을 중간에 끓을 때 넣을 때는 뚜껑을 절대 닫으시면 안 돼요 닫으시면 비린내가 나니까 이렇게 뚜껑을 면 상태로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다 끓고 나면 마지막으로 소금으로 이렇게 간을 해주시고요 간이 맞다 싶으면 그때 이제 여기다 대파를 넣고 불을 꺼주시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마늘님이 얘기하신 얼큰한 소고기 목고기 완성이 됐고요 오늘도 산드리를 찾아주신 모그넌님들 건강하시고요 많이 많이 오는 하루 되세요 이상 강산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